안녕하세요 무신사 뷰티 모델이든 에스파 카리나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고요? 여기는 바로 무신사 뷰티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. 이렇게도 제가 애정하는 무신사 뷰티와 일하게 되어도 영광이고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저는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일단 잘 때 스킨케어를 하고 미스트를 뿌리고 자는 편이고요. 립밤을 꼭 바르고 다니는 편이고요. SNS에도 많이 업로드를 했는데 스킨팩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. 뭔가 하나를 꼽기 어려워서 제 촬영 현장에 궁금하시다면 꼭 확인해 주세요. 쉐이딩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마스카라 섀도우 애교살 애교살 립 블러셔 블러셔 아니 립 사실 립을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립 한 다음에 블러셔를 할 수 있거든요. 우펄 섀도우 글리터 섀도우 글리터 섀도우 물광 피부 표현 매트 피부 표현 물광 피부 표현 눈 강조 입술 강조 입술 강조 글로우 립 매트 립 매트 립 마지막 향인데 플로럴 향 우디 향 시트러스 향 요즘은 시트러스 향 시트러스 향을 요즘에 빠지신 이유가 있을까요? 장마철이잖아요. 오늘 수고하셔서 저희가 다시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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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촬영도 너무 재밌었고요. 무신사 뷰티도 저 카리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안녕! 안녕!